이번 시간에 phpMyAdmin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아주 편리한 프로그램이에요. 왜냐하면 웹 기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어디서든지 웹을 통해서 접속해서 여러분의 데이터베이스를 제어할 수 있는 아주 편리한 프로그램이 바로 phpMyAdmin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거 역시도 MySQL 클라이언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우리 수업에서 윈도우 설치, 윈도우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할 때 phpAPMSetup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MySQL을 설치하셨다면 기본적으로 phpMyAdmin이라는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APMSetup이라는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윈도우고요. 여기서 여러분이 시스템 트레이의 APMSetup 모니터라고 하는 아이콘을 선택하고 오른쪽 클릭한 다음에 그 중에서 MySQL 관리라고 하는 항목을 선택해보시면 이렇게 새 창이 뜹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본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있잖아요. 그걸 입력하시면 돼요.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로그인이 되고 로그인이 된 다음에는 이렇게 생긴 화면이 나옵니다. 그럼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본인의 데이터베이스를 제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븐트에서 phpMyAdmin을 설치하는 방법을 알아보죠. 우선 터미널을 띄워야 됩니다. 그리고 터미널을 확대하고요. 여기 명령어를 이렇게 카피해서 앞에 수두가 빠졌네요. 수두라고 입력하고 그 뒤에 있는 명령어 apt-get install phpMyAdmin이라고 이렇게 입력합니다. 여기서 apt-get install이라는 프로그램은 뭐라고 했죠? 이거는 우븐트와 같은 또는 데비안 같은 시스템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그 뒤에 install 뒤에 따라오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겠다는 뜻입니다. 앞에 있는 수두는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겠다는 뜻이고요. phpMyAdmin은 워낙에 유명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주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우븐트에는 되어 있어요. 저기 엔터를 누르면 비밀번호를 입력해야겠죠? 입력하면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겠냐고 물어봅니다. 그럼 여기서 yes를 누르고 조금 기다리시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뜹니다. 그럼 여기서 아파치가 우리 수업에서는 아파치를 이미 설치해놨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파치를 선택하고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엔터를 칩니다. 그럼 그 다음 설치 화면으로 넘어가죠? 자 그러면 phpMyAdmin 설정 중입니다. 라는 부분이 나오고요. 여기서 자동으로 기본값으로 설정을 하겠냐 아니면 직접 설정을 커스터마이징 하겠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직접 설정을 하겠냐고 그럼 여러분은 아직은 아는 게 데이터베이스 관련해서 이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시니까 예 라고 하고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계정의 암호 즉 루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phpAdmin을 통해서 MySQL에 접속할 때 사용할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암호를 한 번 더 입력하구요. 엔터를 치면 자 인스톨이 다시 재개가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아무 메시지가 없이 오류 메시지가 없이 이 진행 상황이 끝나면 성공적으로 설치가 된 겁니다. 잘 설치됐는지 한 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우선 콘솔을 좀 밑으로 빼고요. 여기 리눅스에 있는, 우븐투에 있는 파일폭스를 실행을 시켰어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localhost라고 입력하면 이제 홈페이지가 나오죠. 그 다음에 localhost 뒤에다가 슬래시를 붙입니다. 그리고 phpMyAdmin이라고 주소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 화면이 나타나요. 그 중에서 유저 네임에 루트라고 적구요. 비밀번호 여러분들 사용하는 비밀번호 있죠? 아까 우리 설치할 때 썼던 그 비밀번호 있잖아요. 그걸 입력하고 고 버튼을 누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죠. 이게 바로 phpMyAdmin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윈도우랑 생김새가 완전히 다르죠? 자 한 번 비교해 볼까요? 자 윈도우는 이렇게 생겼었죠. 그런데 지금 리눅스에서 설치한 phpMyAdmin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그 테마 때문에 그래요. 스킨, 디자인 이런 것들을 교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쓰고 있는 이 버전과 그 윈도우에서 설치한 그 버전이 서로 다른 이 스킨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디자인이 다른 겁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구성이나 사용법 방법은 똑같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럼 화면 구성을 살펴볼까요? 자 왼쪽에 있는 것들은 데이터베이스의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헬로월드, information under my schema, music, mysquare, phpMyAdmin이라고 하는 이 데이터베이스가 현재 여러분이 접속한 데이터베이스 서버, 마이스크레 서버에 위치하고 있다, 존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중에서 본인이 제어하려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클릭해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클릭해 볼게요. 뮤직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클릭하면 이 뮤직이라는 데이터베이스 안에 들어있는 이 테이블들의 리스트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이 탭들이 있는데요. 스트럭처는 이 테이블들의 리스트들을 보여주는 거고요. SQL은 이 뮤직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대상으로 해서 여러가지 이 SQL문들, 명령들이 실행하는 그런 방법, 실행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search, search는 뭐 검색하는 기능이겠죠. 그리고 query는 어떤 이 query라고 하는 게 이제 SQL, 어떤 명령을 보통 query라고 하는데요. 그 query를 만드는 데 있어서 직접 기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클릭해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query를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에요. export는 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백업할 때 보통 쓰는 기능이고요. import는 백업된 데이터를 다시 복원할 때 많이 쓰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operation은 이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여러가지 작업들, 데이터베이스를 복사한다든지, 아니면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을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고요. privileges는 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수 있는 어떤 권한,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tracking은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건 새로 생긴 기능인 것 같고요. 디자이너라고 하는 것은 이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을 만들 때 여러분들이 이 비주얼한 환경에서 테이블을 좀 더 직관적으로 생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새로 추가된 기능이에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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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